언니! 산수유 수확을 마치고 향한 곳 안녕하세요 산수유 가져왔어요 맛있다 왔어!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나 이거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따라와 이제부터는 산수유의 진가를 온몸으로 확인시켜 드릴 차례인데요 이곳 산동마을에서는 모든 음식에 산수유가 빠지질 않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색간도 좋고 맛깔스러워요 육질이 부드러워요? 네, 요육작용이 있어요 산수유가 지리산이 키워내 더 건강한 산수유를 품은 달기 소트로 풍덩 여기에 정성 가득한 마음을 실어 기다리기만 하면 끝! 또 한쪽에서는 맛있는 인절미가 만들어지는 중인데요 산수유 원액과 가루를 넣고 잘 치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중요합니다 이야 아버님은 어쩜 이렇게 힘이 좋으세요? 산수유 먹어서요? 산수유 먹어서요? 아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니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저 한번 쳐볼게요 저 아가씨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들기도 어려운 거 아버님 어떻게 드세요? 잡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러다 돈 깨기 했어요 어떻게 아이 그릇갖고 안 돼요 아아 자 이거 다시 힘 바꿔 다시 아버님 저 할게요 네 으악 으악 고수염이 안 돼요 이제 이제 효자 만점이죠 으악 새콤달콤 산수유 맛이 어우러져 더 맛있는 산수유 인절미에 산수유 백숙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저걸 먹어야 올 겨울이 든든할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먼저 먹는 산수유 과자에 또 산수유 두부까지 건강한 맛이 살아 숨쉬는 이 계절 산수유 밥상이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야 이 산수유 밥상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그쵸 아버님 아따 그날에 난 상보니까 떡서리 나버네요 떡서리 나죠? 산수유 밥상 떡서리 나네요 야 이 산수유 빛깔 나는 이 두부랑 김치랑 같이 딱 딱 딱 딱 맛있다 맛있게 thirty 맛있게 돼 우와 몸소리가 첫이네 설마 맛있었습니다 산수유가 두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담백하고 보조하고 색깔도 이쁘고 색깔도 새콤다콤한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러죠 오 이거 진짜 부드러운데요 산수유가 여러가지 음식에 너무 좋고요 여름에 오인이 앵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랑 산수유가 식초 대신에 대용으로 산수유 애기쓰어서 다 어울리는구나 불띠붉은 정열에 맞이 한 입에 쏙 산수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건강입니다 일부는 탱글탱글 일부는 붉고붉고 불의 산수유 많이 드세요 네 잘 받으셨습니다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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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수유 인절미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가래떡도 그렇고 인절미도 그렇고 참 올만한데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길목인데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풍경도 더 다채롭게 변화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본 풍경은 어떤지 여민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본 내 고향 오늘은요 겨울이 더 아름다운 산 초겨울 더귀산의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북 무주로 함께 출발하시죠 신라와 백제의 경계 라제 통문을 지나면 더귀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이른 겨울을 만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색 단풍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도 희미해져 가는데요 더귀산을 따라 흐르는 구천동 계곡에도 어느새 가을이 정우입니다 뭔가 약간 쓸쓸해지는 풍경인데요 계곡을 거슬러 올라 산 정상에 다다르면 이제는 이 부분을 만날 수 있는 편이 감사합니다.